고맙습니다. 예. 오오. 안녕하세요. 오오. 매주 오요. 오오. 대박. 멋지다. 오기로 사고 타자. 재밌겠다. 오오. 아버지 한 개 사야 되겠다. 딸내미. 오오. 멋있네. 아빠 갔다 왠폰 안 넣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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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갔네. 어디까지 가는겨? 저기 있어. 나도 어디까지 갈거야. 언니야가 떨어지면 저기 멧돼지랑 같이 산다고. 요 아래 동네에 사무실 있어. 오오. 오오. 그럼 저 사람 나도 어떻게 올라와야 돼? 차 가지러 와야될까? 응. 걸어서 오네. 근데 아직 저 혼자 타네. 오오. 멋있구만. 바람만 불면 되는데 바람이 안보니까. 그런 걸 다시 달려갔다. 놀러 갔다.. 오오. 나 처음에 나랑 같이 끌려 가는 줄 알았지? 나 처음에 같이 끌려 가는 줄 알았다. 언니야 계속 꽉 잡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저기에 매달려 있어. 고맙네. 콜레. 뭔데? 이따가 가족본이 올려줘 어디있어? 저기있다 언니가 쪼끔 맘에 드는데 이거 쪼끔 건물 아빠 찍어줘 언제까지 찍어줘야? 착용으로 갈 때까지 어? 나 기다려주 Rider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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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는거 같다구 다시 올라가지는 못하죠? 바람 불면 영향 받아가는데 안불면 못가고 되게 오래가 가만히 있는거 같다구 다시 올라가고 빨리 가만히 있는거 같다구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늘밭에 착지할라 마늘밭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 전봇대인데 야 지금 전봇대 걸릴 판이구만 아저씨 지금 마늘밭 위에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마늘밭 위에 지나간다 지금 어디있어? 여기 있네 왜? 조합해 보이네 아 저기있다 하우스 위에 언제까지 가는거지? 6분 동안 날고있어 착륙하면 아 저기구나 저 위에 빨강도 돌고 있잖아 아 저기구나 아 저기구나 착륙